자 다음 키워드 썸앤쌈 개인기 있어요? 까꿍! 산하 언니는 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제가 월남삼을 만들건데요 제일 먼저 이 딱딱한 라이스페이퍼를요 말랑말랑 할 때까지 15초 부터 20초 정도 기다리면요 말랑말랑 하거든요 망할 것 같은데 된 것 같습니다 좀 망할 것 같긴 한데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당근 당근 술을 좋아하시는 어른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당근을요 이만큼 넣고 맛살을 좋아하시는 만큼 맛살 좋아하세요? 네 많이 나올게요 그럼 많이 나올까? 많이 나올까?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네 피디님 근데 제가 야채가 유기낭이 아닌데 괜찮으세요? 저같으면 솔직히 그런 거 막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잘 못하거든요 앞에서 막 진짜 특이하네 나 진짜 뭐하는게 도였어요 뭐하는게 도였어요